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상의사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거시적으로는 문학사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죠. 이게 6월 모의고사가 있어서 제가 캐스트를 조금 미루고 미뤘습니다. 자 시험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캐스트의 시기가 왔다. 제가 마구마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당연하죠. 당연히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4.19 혁명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유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로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시면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내용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익숙하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데 4.19를 통해서 쟁취한 그 민주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4.19가 과연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4.19 혁명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왜 그 불의에 항구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목숨 바쳐서 싸웠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퀘스트는 제가 판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수업하듯이 쭉 뭔가를 쓰긴 써요. 다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 4.19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판서를 하는 거니까 판서 내용을 그냥 잘 따라오시면서 과연 우리가 4.19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판서가 시작되니까 분필을 들고 시작해 봅니다. 자 이렇게 쭉 쓸 거예요. 쭉 아 반듯하게 쓰고 싶죠. 반듯하게 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쵸? 알고 있는 거니까. 다음 그리고 1948년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이제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죠. 50총선거가 열립니다. 50총선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50총선거. 총선이란 말인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총선 뭐예요? 국회의원 뽑는 거죠. 그럼 대통령 뽑는 거 뭐라 불러? 대선이라 부릅니다. 여기는 총선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재헌국회다. 재헌국회다. 임기가 딱 2년이었죠.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지금은. 자 그래서 재헌국회가 했던 활동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헌국회가 재헌절을 만들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재헌절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죠.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겁니다. 간선제예요. 간접선거라고 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죠. 1동그라미는 첫 번째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그렇게 출범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1950년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터지죠. 맞아요. 이때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뭐 과정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거 말고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쟁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한국전쟁이 터지는 이때 50년에 48년에서 2년도 해봐. 50년이지. 이때도 총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두 번째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2대 총선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대거 당선이 된 거야. 잘 보세요. 그냥 흐름만 잡으세요. 두 번째 총선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반 이승만 세력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60% 가까이니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됩니다. 무슨 얘기야. 이승만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이나 나라의 방향성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지.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의원에게 반영이 된 거니까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국회가 이제 4년 동안 갈 건데 그 4년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임기가 4년 중임제니까 4년 동안 두 번 할 수 있어. 그럼 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되겠는데? 안 되겠죠. 반 이승만 세력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 당선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총선 끝나자마자 전쟁 중이었던 51년에 자신의 정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자유당을 창당했어. 이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세력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세력을 결집해서 만든 게 자유당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52년이 되죠. 현재 전쟁 중이야. 한국 전쟁 중입니다. 52년도에 자유당을 기반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부산이 임시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피난 국회. 부산에 있는 피난 간 국회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2년.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부산 정치 파동이 벌어져요. 그냥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벌어집니다. 정치 파동.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말로만 설명을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판서를 하는 건데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버스가 안 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피난 국회죠. 임시로 설치되었던 임시 국회. 피난 국회에서 출근하고 있는 그 통근 버스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로 출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통째로. 그냥 버스 통째로 바로 연행됩니다. 헌병대로 바로 연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치 깡패들도 동원이 되고요. 이렇게 딱 잡아갑니다. 그래놓고 나서 너 빨갱이지. 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하면서 결국엔 뭘 했다? 여기서 발췌 개헌을 하는 거죠. 발췌 개헌. 우리가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능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런 걸 잘 안 내잖아요. 듣고는 갑시다. 발췌 개헌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헌법을 제정한 게 48년이었는데 헌법 제정한 지 4년 만에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아니 헌법을 이렇게 자주 바꾸고 그냥 마음대로 바꾸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렇거든. 만든 지 4년 만에 바꿔버렸어. 그 발췌 개헌 내용이 뭔데? 발췌 개헌. 필요한 내용만 발췌했다 해서 발췌 개헌인데 기존에 있었던 간선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간선제에서 뭘로 바꿨어? 직선제로 바꿉니다. 왜? 국민들한테 뽑으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아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네요. 간선제 말고 국민들이 직접 뽑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직선제로 헌법을 바꿨어. 그것도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통째로 데리고 왔고 사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 기립 투표합니다. 자 발췌 개헌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저요. 반대하시는 분은 앉아있는 거지. 눈에 찍히는 거 아니야. 무기명 투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기립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됐으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대통령 뽑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중에 장군 바꾸는 거 봤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전쟁 중에는 지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아니 그 지휘체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나라 국운을 걸고 싸우는 한국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요. 그래서 두 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4년 동안 두 번 할 수 있어. 4년씩 두 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 하셨고요. 두 번째 대통령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3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전쟁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됐죠. 한국전쟁은 3년 전쟁입니다. 해서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딱 3년 동안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서 어쨌든 간에 한때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 진짜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는데 유엔군과 그쵸 유엔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정말 열심히 잘 싸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끝에 어쨌든 분단은 됐지만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누가 잘한 거예요? 대통령이 지휘를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총선 봐봐. 2대 총선 있었죠. 4년도 해보세요. 54년에 총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4년 임기니까 3대 총선. 글씨가 이상하죠? 3대 총선. 여기서 이승만 반대하는 세력 말고 이번에는 이승만 세력이 대거 당선합니다. 그럴 수밖에 나라를 지켜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근거였던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으로 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총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당이 굉장히 많은 득표수를 얻었어요. 거의 60% 넘을걸요? 110 몇 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3대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람들이 국회를 구상하게 되니 직선제로 해도 대통령이 될 것 같고 총선도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헌법 규정상 4년 중임제라고 두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두 번 하셨잖아요.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출마를 못합니다. 근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해야겠어요. 또 해야지. 아 근데 헌법이 이게 문제네. 헌법이 나를 막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헌법을 바꾸면 되죠. 헌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3대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 세력이 자유당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되니까 야씨! 헌법 바꿔. 해서 헌법을 바꿨어. 그게 뭐야? 그 유명한 4.452 개헌이야. 선생님 수업 안 한다면서요.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이 수업 아니에요. 수업 아닙니다. 4.452 개헌인데 이걸 이렇게 썼다가 지우긴 하겠네. 4.452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재적 국회의원수 재적 국회의원수가 총 203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202명이 참가하긴 했지만 어쨌든 재적 인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 근데 재적 인원의 3분의 2야. 곱하기 3분의 2 해봐. 뭐야? 뭐죠? 135.333333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굉장히 빠르죠? 제가 이래 봬도 찐 문과예요. 그닥 1학년 끝나고 바로 수학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계산 잘하죠? 외운 거예요. 자 근데 135.333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135.333이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36표가 돼야만 가결되는 거잖아. 그쵸? 136표가 돼야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135.333이 되니 135표로 보고 야 부결이야 해서 이걸 부결시킵니다. 통과가 안 된 거야. 4452 개헌에 따라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 여러 번 대통령 더 할 수 있다라고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안 됐어요. 부결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부결된 다음 날 어떤 이제 수학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와서 135.333이라고 하면 0.333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네. 그러하니 0.3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 4는 버리고 5는 입힐 수 있어. 근데 4는 버린데 5 이상이 아니잖아. 3이잖아. 버려. 버린 거야. 135명만 돼도 되는 거네? 그래서 135명이 통과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자유당 사람들과 싹 다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켰던 제도가 헌법이 4452 개헌입니다. 신기하죠? 이미 부결된 건 의회에서 부결된 걸 다시 뒤집어서 가결시켰던 거의 초유의 사태였다. 이렇게 해서 4452 개헌이 됐고 그 결과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 4452 개헌이 통과돼서 발의되는 그 당시의 대통령 그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다시 임명을 할 수 있는 중임 제한을 철폐시킵니다. 무슨 얘기야? 3대, 4대, 5대, 6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누구만? 나만. 너 안 돼. 내 후배들은 안 돼. 내 후임들은 안 돼. 나만. 이 헌법이 만들어진 그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이 철폐가 됩니다. 무슨 얘기야? 세 번째 대통령이 나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헌법을 두 번이나 바꿨어요. 그래 놓고 나서 대선이 여기 있었잖아. 4년 도해보세요. 몇 년이야? 56년이지. 이게 이제 3대 대선입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달랐던 게 여기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직선제 선거여도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없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치르는 첫 번째 대선이야. 직선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통령 뽑는 거야. 현재랑 똑같죠. 이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신익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세요. 선거 유세 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뭐 그랬어요. 신익희 돌아가시고 당선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엄청난 명표와 명구호가 나옵니다. 자, 해보세요. 이 자유당에 반대했던 게 이제 민주당인데 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그 정치표 중에 가장 성공한 표 중에 하나인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합니다. 못 살겠다. 바꾸자. 라고 얘기했더니 반대쪽 자유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정치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자유당의 싸움이었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신익희 후보가 사망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다? 무소속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약진을 보입니다. 신익희 후보가 죽었잖아요.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고 나서 그 추모표로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신익희를 뽑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조봉암을 뽑습니다. 무려 216만 표인가요? 200만 표가 훨씬 넘는 표를 받았어요. 2대 대선에서 몇 십만 표도 못 받았던 사람이 4년 만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200만 표가 넘는 거의 이제 이승만의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몰빵 한 그런 표를 얻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야 이거 이게 뭐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고 있던 중이었고 이 조봉암이 여기서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자 떨어지고 나서 바로 진보당을 만듭니다. 정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보당을 만들었다. 이 진보당을 창당했는데 이 진보당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 이런 이런 걸 과제로 이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걸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이랍니다. 평화통일합시다.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셨거든요. 북쪽으로 진격해서 저 새끼들 싹 다 몰아내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었다면 진보당을 만들었던 조방감은 평화통일합시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평화통일이라는 내용이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평화랑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랑은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워딩은 똑같잖아. 말은 똑같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게 이승만 대통령이 저 빨갱이네. 잡아와. 그래서 58년에 58년 수업하는 거 같죠? 자 58년에 여기서 조봉암을 이제 체포하고 사형선고 내립니다. 그래서 조봉암 사형선고 그리고 59년에 바로 사형이 집행돼요. 이거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형이 집행된 게 59년이니까 진보당 사건은 59년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적이라고 생각했던 조봉암이 너무 크게 성장하자 진보당 사건을 조약해서 사형 판결 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10월달에 아마 판결 났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듬이었던 59년 7월달인가 바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뭐 이거 확인해봐라 라고 했더니 201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죄로 다시 복권됐습니다. 조봉암 무죄예요. 뭐 뭐 우리나라를 저해하는 그런 행동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정치 재판이었던 거죠. 그쵸? 참고로 이렇게 됐다. 그래놓고 나서 여기 3대 대선이었잖아요. 4년 더 해보세요. 그 다음 뭐야? 60년. 대망의 60년. 지금부터가 4.19입니다. 자 60년에 4대 대선이 열렸어요. 4대 대선이 준비가 되는데 4번째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어김없이 또 출마하십니다. 3번째 대통령 하셨죠. 그리고 4번째 대통령 하러 이제 나오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연세가 85세세요. 85세요. 너무 고령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무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불안하니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혹시 모를 유고사항이 발생을 하면 혹시나 좀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혹시나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건 누구야? 부통령이야. 그때 우리나라가 부통령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통령을 누구로 당선시키느냐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게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조봉아미연 다시 조봉아미연이죠. 조병옥이었는데 신기하게 조병옥이 또 미국에서 지병수술하다가 또 돌아가세요. 단독 후보인 거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미 됐어. 근데 중요한 것보다 유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통령을 누구를 이제 뽑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였죠. 결국엔 뭐였어? 부통령으로 자유당의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켜라. 이게 이 선거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기붕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만 한다. 왜 무려 1, 2, 3, 4대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는 동안에 이 자유당의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나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정권이 바뀌었어. 다 온 세상이 드러나겠네. 권력 유지가 안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장면이라고 했던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를 몰아내고 부통령 후보로 났던 이기붕을 당선시켜라. 이렇게 해서 자행되었던 그 부정선거가 보다. 그대들이 지금부터 보는 뭐 3.15 부정선거가 여기서 열립니다. 3.15 부정선거 자 60년 4대 대선에서 3.15 부정선거가 이뤄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4.19 혁명이 시작인데 3.15 부정선거를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3월 15일날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자 여러분들께서 뭐 총학생회장 대학교에 가서 학회장 아니면 무슨 뭐 무슨 간부 어떤 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그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참고하세요. 부정선거의 교과서입니다. 모든 부정선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4할 사전투표제 40%를 미리 사전투표를 해놓습니다. 다음 3인조 6인조 9인조 해서 이렇게 조를 짜요. 왜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맥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를 모른다라는 이유로 같이 가요. 투표생이 같이 손잡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 그 이거 찍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 게다가 자유당 완장을 찾던 정치 깡패들이 그 투표소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 좀 봅시다. 그 그 그러면 안 돼요. 협박하는 거죠. 투표함에 넣기 전에 확인받고요. 그 다음에 올빼미표라고 해서 검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검표를 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져요.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니까 어? 뭐야 정전이야? 갑자기 2지분표가 이만큼 나왔어. 올빼미표. 다음 피아노 건반표라고 해서 실제 그 자유당의 이제 검 그 뭐죠? 참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다가 장면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장면 민주당표 민주당표가 많이 나오니까 손에다가 그 도장이나 뭐 이런 거 이상 묻혀가지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 무효표네 아니 무효표야 봐봐 동그라미 하나만 찍었는데 무효표네 이런 무효표 되게 많이 나왔고요. 또한 샌드위치표도 있죠. 샌드위치표 알아요? 자 맨 위에는 이기붕 맨 아래는 이기붕 가운데는 장면 이거 다 이기붕 거야. 이런 거 장난 아니죠? 이런 모든 부정선거란 부정선거 여기서 다 동원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당선시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이게 너무 심했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립니다. 누가 봐도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어디서나 일어났다?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근데 마산시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들아 잘 모르는 내용일 것 같아서 미리 살짝만 말씀드리면 2월 28일 날 대구에서 먼저 시위가 벌어집니다. 2월 28일 대구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선거기관이니까 그러면 그 장면 내각의 장면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러 갑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을 때예요. 선거 유세의 그 장면의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릴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야. 자유당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대구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대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 생각했나 봐요.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야. 학교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근데 학생들이 여기에 오는 게 싫었나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싫었나봐. 학생들이 거기 가서 뭔가 그 연설에 감화되는 게 싫었나봐.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가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요일 날 학생들을 학교에 동원합니다. 얘들아 학교 출근에 아니 학교 등교에 이유는 뭐였게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 와요. 얘들아 일요일 날 있잖아. 장면에 이제 연설이 있는 날이야. 장면에 연설이 있는 날 일요일 날 어 토끼 잡아야 되니까 학교 와. 찾아보세요. 진짜입니다. 토끼 잡으러 학교 와. 야 영화 보자. 영화 보여줄게. 학교 와. 일요일 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학교에 다 등교를 하래요. 자 쉬는 날이야 얘들아. 학교 안 가도 되는데 학교에서 그냥 나오래. 기분이 어때요? 지금도 싫은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 사람들이 막 이런 거지. 그런 시위가 있었고 자 마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마산 시위가 이제 그 촉발이 됐던 그 시발점이 됐던 곳인데 이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져요. 3.15 부정선거에서 왜냐면 마산에 있었던 그 검표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투표함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일부러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엎었어요. 그냥 사전에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 중 투표를 이제 막 하는데 엎었어. 이만큼 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득표율 자체가 나중에 모든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90%가 넘는 득표율을 득표율을 가져갑니다. 이기붕을 그렇게 사람들 국민 정상상 별로 안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80몇 프로가 나와요. 누가 봐도 부정선거잖아.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발표했던 자유당에서도 아 그 이승만 대통령이 80몇 프로 이기붕이 70몇 프로 좀 낮춰서 발표해요. 그냥 왔다 갔다 야 고무줄이야. 그런 게 들통나니까 마산 시위가 벌어졌고 마산 시위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마구마구 뛰쳐나갔는데 그 고등학생 중에서 김주열 학생이 여기서 실종됩니다. 김주열 학생을 마산 사람이라고 보는 친구들인데 남원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마산상거로 이제 입학하고 거기서 이제 마산상거로 다녔는데 1학년입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15정선거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입학했어. 근데 사람들이 뛰쳐나가니까 거기서 같이 나갔다 실종됐어. 그래서 실종된 지 이제 며칠 만입니까? 며칠 만인지 모르지만 4월 11일경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판서를 하게 되면서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 건데 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잔인해요. 김주열 학생의 사진을 잘 보시면은 바다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부패했고 뭐 그렇게 좀 시체가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였다? 눈에 최루탄이 박혀있다는 거야. 최루탄이 눈에 박혀있다는 겁니다. 최루탄은 저는 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경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군대를 갔기 때문에 최루탄 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최루탄은 허공에 쏘는 거야. 아따가 아따가 가스를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최루탄은 사람한테 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김주열 시신은 어떻게 됐어요? 눈을 관통해서 뒤통수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박힌 채로 있었죠. 최루탄이 이렇게 박힌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마산 앞바다에서 그물과 함께 김주열 시신을 발견했던 그 당시의 경찰은 마산 앞바다에 물에 수장시키려고 그물과 함께 돌을 넣어서 넣었겠죠. 근데 그 그물이 뜯어지고 뜯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올라왔습니다. 시체가 올라왔어요. 정말 어 어쩌면은 김주열 학생이 마지막 외침이었을 수도 있어. 김주열 학생이 그렇게 이제 사망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지막 외침으로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시민들이 발견해서 끌어내도 보니까 김주열 학생이고 너무 처참한 거죠. 여기서 이제 마산 시민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마산 시위가 시작됐어요.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마산에서 벌어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대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거나 그렇게 잘 안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전북대인가요? 아니 전남대인가요? 어디서 한번 대학생들이 소규모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게 나중에 쭉 소식이 올라가서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대학생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생이 4월 18일 날 정말 평화적으로 시위 행진하면서 약 3천 명을 가까이가 시위 가도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고려대학생들이 이 고려대학생들이 부정선거에 규탄하는 그냥 시위를 벌이고 정말 평화롭게 하고 나서 돌아가는데 정치 깡패들이 있죠. 그 당시 이제 동대문파라고 합니다. 어쨌든 동대문 쪽에 있었던 그런 정치 깡패들을 동원했던 자유당 정부에 의해서 고려대학생들이 쇠파이프 갖다가 피습을 당합니다. 사망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100여 명 가까이 길거리 그냥 다 쓰러져 있어요. 피 흘리면서 쇠파이프 갖다가 사람을 때렸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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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대학생들이 거기서 맞고 쓰러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촉발되면서 4월 19일 날 모두가 다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시작됐어요.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시작된 게 우리가 4.19 혁명 4.19 의거라고 하죠. 자 4월 19일 날 이 하루 만에 끝난 건 아닙니다. 4월 19일 날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하면서 뛰쳐나오고 뭘 요구했다?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자.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하라. 그리고 그 구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요구한다? 이승만 대통령 책임지고 사임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뛰쳐나온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들은 뭐했다? 발포했다. 총쌌습니다. 발포했고요. 실제 경무대라고 하죠.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까지 시위대가 진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발포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사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주변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겠지만 더 분노하고 더 열받겠죠. 아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근데 어떻게 국민의 주인을 국가의 주인을 쏬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고 실제 중간에 시민들이 그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식이거든. 자 이렇게 시위가 벌어졌고요. 사진 자료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대학생 여학생 시민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나옵니다. 초등학생 이거 뭐예요? 이거 슬로건 펼친 거 우리 형 누나들한테 총뿌리를 겨누지 말라 나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우리 형 누나가 그냥 이유 없이 죽었어. 그냥 그냥 길 가다가 이건 진짜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냥 죽었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혁명이 터지자마자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했을까? 자 여기서 마산 시위가 벌어졌을 때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올라오고 마산에서 빵 하고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공산당 빨갱이들의 소유사태다. 진압해라.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 계엄령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뭐가 돼요? 경찰의 업무를 이제 군인들이 와서 탱크 끌고 와서 이제 진압을 하는 거지. 진짜 탱크가 들어옵니다. 탱크가 다 들어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섰어. 계엄령이니까 중요한 건 그 군인들이 판단해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 정권 지지가 끝난 것을 눈치를 챈 것인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엄령에 따라서 들어왔던 군인들이 시민 편에 섰어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진압하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시민 편에 섭니다. 그래서 나오는 명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사진 찾아보세요. 탱크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걸 우리가 탈취한 게 아닙니다. 탱크를 탈취한 게 아니고 그 군인들도 시민들과 함께 이제 한 거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4.19혁명이 정말 전국민적인 한 거로 발전했고 마지막 최종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누구였냐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잖아. 보다 보다 못한 가장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 가장 나름대로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장 지식이 뛰어나신 분들 누굽니까? 대학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학자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4월 25일날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시가 행진을 해요. 뭐라고 했게? 슬로건 뭐예요? 그 표어가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 이러면서 대학 교수님들까지 나오니까 견디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날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하면서 하야 성명 발표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와이로 망명 가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4.19혁명이 이렇게 해서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허정과도내각을 거쳐서 장면내각이 수립이 되는데 이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이기붕 일과도 참 이야깃거리가 많은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합니다. 4.19혁명은 성공했어요. 민주주의 룰가 쟁취해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이기붕 같은 경우는 이 4.19혁명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집에 이제 치과하고 있었거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기붕의 큰 아들이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강석이라는 사람을 이기붕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보냈거든. 양아들로. 그만큼 이제 끈끈한 거지. 이기붕과 이승만을 뗄라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자 그런데 그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심하다 싶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붕과 이기붕의 와이프 형제자매 일가족 전체를 다 총으로 사살하고 스스로 자결하면서 이기붕 일관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요. 이렇게 성공을 했다. 까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4.19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굳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왜 4.19혁명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역사에서 계급이 처음으로 발생한 게 청동기 시대예요. 그쵸? 그래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거든. 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누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사 해서 쭉 왔을 거 아니야? 오는 동안에 피지배계층이라고 불렸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지배계층을 몰아내고 정권을 바꾼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역사는 참 안타깝지만 중국의 역사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의 역사는 너무 단조로워. 재미가 없어. 왜요? 중국의 역사는 농민들이 봉기를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되기도 하고요. 막 민족들이 여러 번 바뀌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우리는 같은 민족 안에서 우리끼리 뭘 하는데 지배계층을 두드려 패서 뭔가 정권을 바꿨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봉기나 농민반란 정도로만 보이지 농민들이 왕이 되는 경험은 없잖아. 근데 이 피지배계층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첫 번째 역사사건 4.19 혁명입니다. 보여준 거지. 경험을 한 거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한 거지. 사람들이 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누군데? 국민들이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가지고 모이면 저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구나. 우리가 권력을 쟁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세울 수 있구나. 라고 경험을 했던 게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4.19 혁명에서 우리가 김주열 학생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지 실제 다른 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름 모를 그런 분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PPT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볼게요. 자 이게 여기입니다. 부산 정치파동 버스가 나와요. 버스가 통째로 헌병대 지금 연행되는 거야. 정치깡패와 함께. 다음 잘 안 보이겠지만 기립투표입니다. 무슨 개헌? 발췌 개헌 모습이었고 그 발췌 개헌 내용 한 번 볼까요? 원래 재헌헌법 원래 우리나라 헌법은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국회에서 하는 거였어. 근데 뭘로 바뀌었다? 발췌 개헌한 52년 대통령과 부통령은 필요한 것만 바꾼 거야. 필요한 것만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서 선거한다. 직선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통령 되셨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사사업의 개헌이 나와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는 4년으로 하는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어. 연속적으로 대통령은 두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나머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권위된 때에는 그러니까 유곳이나 무슨 일이 발생했 때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자는 기간은 제 이름 안다. 부통령이 이제 권한을 넘겨받는다. 써놨고 이겁니다.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이 대해서는 55조 1항 단수의 재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만 빼고. 내 뒤부터는 안 돼. 나만 빼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래서 3대 대통령이 되신 거죠. 사사업의 개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결국엔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이렇게 참 힘들게 쟁취를 하는 역사의 출발이 이렇게 됐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4.19혁명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당시 1960년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로 뛰쳐나갈 수 있을까요? 쉽게 그렇게 결단 못 내릴걸요?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굳이 왜 꺼내느냐. 자 역사학자였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역사학자 EH 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린 지금 현재를 살고 있죠. 과거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과거를 물어보는 거죠. 똑똑똑 과거엔 안녕했니? 과거 얘기하죠. 똑똑똑 정말 힘들었어. 똑똑똑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똑똑똑 그래 나의 후손들아 이 고마움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달라.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있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안 좋고 부끄럽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걸 잘 거울로 삼아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를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고 그쵸?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당연하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으니 그쵸? 우리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프지만 위대한 역사의 그 첫 번째 이름 4.19 혁명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